카자스탄 알마티의 최고의 식당 주아네입니다. 많이들 찾아와주시고 배고픕니다. 오랜만에 아빠가 하는 음식을 먹어보시고 저도 처음 옵니다. 처음 옵니다. 홀이 있고요. 홀. 고기도 팥입니다. 고기도 팔죠. 차돌박이, 삼겹살. 이제 팔자쌀 이런 한국 고기 문화를 만들었다고 봐도 우방하죠. 직접 고기 기계를 들여와서 삼겹살 자르고 벌써 12년 됐나요? 거기 온지 아빠가. 애부름은 이제 음료수로 팔자로 나가죠. 제 이름 대시고 드세요. 서비스로 준다던데 이러면 주실겁니다. 그리고 여기 메뉴가 많아요. 한번 보세요. 메뉴 한번 보시고 드릴게요. 잡고기, 등이싱, 처덜박이, 갈비, 생, 대패, 생, 풀묵살, 에레갈비, 돼지갈비, 육회, 부쌈, 족발, 알고니, 납치, 바삭. 아빠가 지금 열무 비빔를 꼭 시키라고 그랬는데. 열무 냉면. 그렇게 맛있다고. 가서 한번 제의를 해보시죠. 이렇게 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프라이빗하게도 식사를 한번 하시니까 많이 오세요. 저희 주방 한번 구경하세요. 열심히 뭘 하고 있죠 아빠가? 우리 아빠한테 해주세요. 아빠. 김상임 주사님. 뭐해? 뭐 이거 또 있지. 가보자. 아 1로 1. 아 지금 진짜 다 먹고 싶은데 아직 촬영이 안 해가지고 괜찮은 원두로 먹어도 돼. 네. 아 이거 보세요 지금. 옛날에 나무에 하지 않았어? 아빠가 고기 기장하기 위해 한다고.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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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두는 거 찍으러 왔는데. 안 먹을 거예요. 오늘은 얻어먹을 거 같아요. 일 안 하고요. 그만 나오나요? 그만 나오네요. 빨리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바꿔서 구워봐네요. 아 여기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이거 12분. 12분. 12분 왔다고 합니다. 여기 7분 왔는데. 아들 자랑 한 분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너 자랑할 게 뭐 있냐래. 아들이면 아들이 지금. 그럼. 네. 밥도 주세요. 아버지. 고기먹고 먹어야 돼요. 아니. 난 같이 먹어요. 알겠습니다. 아 꼭대기 미쳤다. 꼭대기만. 거의 이제 꺼서 나옵니다. 접전한 색이 뭔지. 네. 알겠습니다. 뭐 하세요? 뭐 하세요? 회원님 권에. 세 개만. 세 개만. 세 개만. 세 개만. 다 나오고 있어요. 맛있을 거 같은데. 다 왜 있니 거기? 아 쓰고 주시고. 진짜 맛있다. 다 못 먹었어. 나 진짜 먹는 겁니다. 진짜. 애 부르니까 이제 눈이 보이는 거 같아. 이 아홉이. 제가 아버지가 제가 잘하실 거예요. 안 떠. 이 아홉이. 이제 저녁이. 이 아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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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춤을 춰야 될 수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경보입니다.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내가. 아. 아니 들어보니까.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요. 잘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 너무 창피해요. 지금. 뭐라고 말할까요? 오랜만에. 몸을 움직였더니. 소화가 되네요. 신세계네. 아. 쉽지 않네. 신난다. 지금 엉망진창을 하고. 댓글로 넘어가는데. 네. 저기 옆에는. 안녕하세요. 잘 나옵니다. 아주. 저희가 또 이렇게는 안 찍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찍어서. 저희는 이제. 하루를 마치고. 씻고. 자려고 합니다. 오늘은 참 알찬 하루였죠? 내일 하루는 저희가. 만나는 분들이. 카자흐스탄은 큐팝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같은 거 좀 하고. 저희도 좀. 바이오 분들 만나고. 그런 시간을 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저희의 강한. 인상을. 심어드리도록. 어. 예. 그리고. 또 주한회를 가서. 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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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수. 알겠습니다. 코가 위에. 잘자. 저희 오늘 공항에서.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오셔서. 편지랑. 선물이랑. 이것저것. 주시고 가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언제 또 카자흐스탄에. 우리 에브리들이. 이렇게 있었나. 원래 있었나. 너무 놀랍고 감사했고. 내일 조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오늘 딱 오기 전에. 문 닫을 뻔한. 마트 딱 들러가지고. 거기에 신경이 많았죠? 그리고 손님이 저희밖에 없었던 거. 맞아. 그래서. 현재 시각. 몇 시죠? 여기는 2시 15분인데. 한국은 그러면. 5시. 5시 15분이야? 한국은 5시 15분이겠네. 맞네. 어쩐지 졸리더라. 어쩐지. 아니요. 아무튼. 아. 내일 조식을. 먹어보긴 하고 싶긴 한데. 일어나면 먹고.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당연히. 첫째 날. 뿅. 나이스. 여기. 인사하셨구나. 니가 어제. 자기네 특별히 세바가 좋아할 만한 영상 찍었지. 멋네. 자기 전에 영상. 오. 어떤 영상이야? 우리 그런 거 찍은 적 없잖아. 없지 없지. 그냥. 오늘 하면 어땠면.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윽하게 이렇게. 조명 하나 켜놓고. 다 네 개 부어 가지. 1분 후 3분 후 3분 후 3분 후 3분 후 형이 왜 가지고 왜? 김치찌개하고 봉유랑 구워 김치찌개하고 봉유랑 짜면 구워 김치찌개하고 봉유랑 나 곤이 돈이, 돈이. 돈이 먹고 싶고. 근데 이제 딱딱딱 놔서 먹는 게 편하지? 여행을 시켜서. 근데 이거 다 그냥 아빠가 쏘는 거야? 계속? 아니 너무 이게 괜찮은냐는 거지.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아빠가 흔든 거지 뭐. 아이 괜찮아. 아니 왜 핫도는 멤버니까. 그 회사나 이 회사나. 그건 맞아. 밀착 취재인가요? 아 이거 새로운 카메라맨이야? 네 맞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는 킹파가? 이렇게 찍네? 네. 이거 맞나요? 나이스. 나이스. 진정한 하하 하하 하 예 예 예 예 오케이 아무것도 걱정하지마 나만 믿고 걱정하지마 넌 내일 행복하게 아무것도 걱정하지마 나만 믿고 걱정하지마 너를 제일 행복하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여러분 현재 지금 알마티에서 엄청난 틱톡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만든 데이트 통장 틱톡커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기분이랄까요? 여러분도 알마티에 나와서 함께 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데뷔해서 지금까지 찍은 것보다 더 찍는 것 같아요 제가 Thank you so much for the choreography Thank you I'm 18 18! Thank you Oh Thank you We're meeting